헌금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려지는 이 헌금을 성산설비티드 헌금을 보아서 성교사님에게 그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시는 헌글보다 제가 또 눈으로 다 봤고 여러분이 들으신 목을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쉬고 하나님의 훌륭하게 쉬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리더로 키우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리에 쓰여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상스럽게 이 시간을 공연해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도 위하여 그리고 이슬람 폰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부별된 사람들을 키우고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훌륭한 리더로 키우기 위한 그리도 지원하기 위한 헌금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려고 하니 우리 마음을 펼시고 기쁨으로 동참한다 하시고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리도 위해 완전히 쓰여지게 되도록 많이 축복을 내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